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 주간의 복지계의 소식을 장애인신문과 함께 만나봅니다. 먼저 장애인신문 3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경찰 조사를 실시할 경우 진술조력인 참여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모 경찰서 소속 피진정인 경찰관에게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리와 진정인 동의 없이 가해 차량 보험회사에 제공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시각장애인임을 고려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신뢰관계인 동서권 등 형사 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을 개정하고 시도경찰청과 소속경찰서에 해당 사례 개선 조치 내용을 전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계속해서 2면입니다. 최저임금에서 적용 제외된 장애인의 89%가 발달장애인으로 나타난 가운데 매해 그 비율이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미아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평균 임금은 40만 5,835원으로 확인됐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고 있으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의 임금은 지난 2019년부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전체 인구와의 평균 임금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전체 인구의 평균 임금이 300만 원을 넘어가는 시대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발달장애인은 월평균 40만 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현행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악법이라며 이에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입법과 임금 보조제 등 대안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6면입니다. 경기도가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총 934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시스템 강화와 발달장애인 특화 일자리 개발 등 44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또한 경기도는 교육, 문화, 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달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사면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장애인기업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는 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공공조달 시스템 S2B의 장애인기업의 입점 활성화와 공공조달 시스템 S2B 이용자 대상 장애인기업 구매 촉진 등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센터는 전국 16개 지역센터와 뉴스레터 등을 통해 교직원 공제회가 운영하는 S2B를 홍보하고 장애인기업의 S2B 진출과 마케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